여기는 올때마다 항상 만수이네 하하이 참 아 이러면 또 갈만한 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아 저쪽 엣지 한번 저쪽 엣지에 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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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지난번 보다 물이 더 많아졌네 지난번에는 저기 앞에 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아하 가기 전에 또 요런데도 나올 수가 있지 아 달 으 아 으 으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네 아 아 아 오늘은 반응이 전혀 없네 으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부유물 있는데 는 항상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왓쏘 자 아 빠졌다 그렇지 이런 데 있어야지 왔어 아 그래 큰 녀석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흑새 준비하고 있었더니 또 안 때려줘 왔어 예 아, 아따 아야야 조용히 다가와서 먹는 아 그래 크진 않는데, 바이트를 엄청나게 야 베스가 하얀네 어 이야 소리 없이 와서 한방에 먹어버려 조금 쌀쌀했는데 떠 있는데로 오니까 따뜻하네요 아 요 앞에 장애물이 많네 여기서 반응이 없으니까 물러놔야겠군 그래도 오늘은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 좋네요 전에 왔을 때는 조상인들이 많이 계셔서 진입 자체를 못했는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날아ый 날 아직 죄송합니다 상 Sher celebrates 고맙다 왁 gef 야 왜 꼬였어? 그때와 똑같군. 수위만 차이 날 뿐. 지난번에는 그도 한참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만수이다. 벌레 배탈하면 탁 올라왔어. 파이터에다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상위에서만 입질만 여러 번 봤고 낚아내지도 못하고 흘러흘러 여기까지 다시 왔네요. 확실히 물이 많네. 왔어. 우와. 그렇지. 우와. 사이트 차다. 우와. 우와. 짜짜짜. 우와. 형님들. 제 방에서 상수했네요. 이야. 오자마자 첫 캐팅에 리트웨이브 중에 바로 밑에서 탁 파이터 해주네요. 이야. 여기 배슬 다 하얗네. 이야. 설마 좋습니다. 이야. 아까 여기 있었지. 소심은 한 3, 40 정도 되겠네. 자. 이게 마지막 포인트에 진입했는데 여금더 깊이 안쪽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끓겼어요. 사라돈이. 햇빛에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온지 추웠다. 더웠다. 아. 오. 바람쾌. 와. 랭크 단계 상당히 컸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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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오잇 오 왔어 아니 뭐가 터치는데 뭐지 오잇 뭐가 터치긴 치는데 물어 주진 않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에 더 죽는 줄 알았는데 오후에 가을이 찾아왔네요 이제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 다시 왔는데 어찌 된 게 올 때마다 항상 많습니다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나무와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지임 할 수가 없어서 채팅도 못해봤네요 이곳에 오셔서 저보다 훨씬 많이 숨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